김영찬 씨! 정말 감사합니다! 정말 감사드립니다! 한마음 웃음을 이 욕망마을의 오늘 선곡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? 패티게임 선생님의 가시나무새라는 곡입니다. 가시나무새 저 우선을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나를 숨해 나를 숨해 라이브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그러게요! 패티게임 선생님께서도 이 노래 굉장히 고난이도다 어려워! 우리 욕망병아리가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워요 가사 정말 어려워서 예전 영상들 이제 라이브로 하신 영상들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진실성 있게 하고 오자 그렇게 딱 준비하고 무대는 사실 음악은 진정성이 그냥 가득 차면 끝입니다! 그렇죠! 우리 짝꿍! 기태씨가 이제 일부 우승했잖아요 응원 좀 해주세요! 손 좀 잡아줘요! 경찬이 딱 바라보고 응원 딱! 왔어요! 너 땡트 좀 하자! 야! 너 이제 같이 붙어있을 때 하고 싶잖아 제가 행동이야 제가 행동 사실 김기떼 선배님이 두 번째 우승이잖아요 네 저는 두 번째 출연이고 오케이 아니요 그거는 좀 너무 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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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3,3,3이라고 지금 두 번째 우승 두 번째 출연 또? 네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? 오케이 지금은! 두 번째! 두 번째! 오케이 일단 그런 걸로 하고 네 기태씨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좀 해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잘해놓고 왜 다시 돌아왔냐고 네 김기태만의 호흡이 있어요 김기태만의 김기태만의 꽃다발의 기운을 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!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인 기운을 안 주고 꽃다발 기운을 안 주고 불단계를 맡으면 힘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용천병원이 이병찬 올케일 우승까지도 노린다 네 이모의 두 번째 네 그리고 집에서 둘째 네 이병찬 무대로 출발! вол interim 화이팅 할.. 할.. 함께 취업 할 iy No. 자, 여러분이 첫 포문을 제가 열어보겠다 reduction 덫 시론이 제가 LoW3ink 조력 tutaj 재וק Henry 그리움 부류의 명곡 It's My 라인 잴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!